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능 경제를 선택한 여러분. 고2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수능과 거리가 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아직 배운 게 많지 않아서인지 좀 뭐 그냥 자기네들이 내고 싶은 걸 냈다. 대단하죠. 수능 경제하고는 거리감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 내용이니까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수능 경제 내신을 선택한 친구들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린다 생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2 학생들은 충격과 공포일 수 있는 게 고3 애들은 고2 때 내신에 조금 저를 보다가 고3에 봐서 이게 동일한 사람,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 저 가끔 검색해 보거든요. 이 정도면 잡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그러이 너그러이 살찐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대단한 게 나왔네요. 명세서. 수리비 명세서. 기억 보겠습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출제한 거고요. 기억을 보시게 되면 고객이에요. 고객은 소비자. 소비자. 그리고 이 경제 주체를 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니은과 같은 경제 주체는 이거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고쳐주는 회사, 서비스 회사거든요. 소비활동이 아니고 생산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디귿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창출하는 이걸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귿을 보게 되면 배터리 교체 작업, 수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를 통한 가치 창출을 한 거라고. 그래서 서비스, 재화뿐만 아니라 무용의 서비스, 인간의 활동을 통한 가치 창출.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리을의 부가 주체는 세금 매기고 있습니다. 정부고요. 정부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 안이 됩니다. 그러면 나쁜 정부. 사회 후생 극대화,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수능 경제도 경제, 순환모형, 경제활동 이거랑 그 다음에 2번에는 경제체제,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A에서는 시장가격 기구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 이게 시장경제체제가 되겠고요. B에서는 경제활동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을 했네요. 시장경제체제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A는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맞았어. 그럼 A는 뭐야? 계획경제체제.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시장경제체제가 될 거고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효율성을 더 중시하거든요. 형평성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으려고 하면 이제 저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A는 계획경제체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가격기구를 얘기하고요. 틀렸죠? B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적 유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이에요. A에서는 B와 달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거든요. 희소성이 없는 사회는 없는 거야.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시장경제 모두의 공통점이 되겠고요. B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계획경제체제 A와 달리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죠. 가에는 B에서는 시장경제체제. 이게 맞아야지 되거든 예로 A와 달리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대한 작업. 아닙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고3 해설 먼저 했는데 이 학력평가들이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내서 그런지 계속 사회문화틱한 문제를 내네요. 이게 수능경제 이런 식으로 안 내거든요. 사설 문제도 제가 볼 때 이러면 다시 이렇게 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이치에 있습니다. 문제를 검수하고 네. 그냥 저 할아버지 왜 이러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저 KFC 할아버지 닮았죠. 수염이 하얀색이라. 3번입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가장 적절한 건. 재밌어. 과거에 3억에는 낙차조차 피해가는 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딱 보고서 집에서 한번 보면서 도대체 뭐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쓸모없는 검은 물. 여기서 좀 느낌이 왔어요. 석유 오일. 그러나 석유의 경제기술이 발전되고 지금은 되게 중요하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답 5번입니다.